2020년 12월 25일 새벽 아침 6시 43분 화차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침 6시 23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고 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그쳤습니다. 잠깐 오다가 그쳤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 때문에 고속도로 도로포구 도로 얼어있으면 되죠. 반짝반짝거리고 눈에 다 보입니다. 햇빛에 반사돼서 다 얼어입니다. 다 얼어입니다. 다 얼어입니다. 다 얼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